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백신 조입과 관련해가지고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쳐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지시도 늦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행정은 더욱더 늦었으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K-방역에 이어서 K-백신의 신화를 만들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이 해외 백신 충분히 확보하라는 이러한 지시는 지난 9월에나 되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가지고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이 되는 법적인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무려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행보로 보였던 시기는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국들이 6월부터 공격적으로 백신 선구매 도입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던 것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고 우리 정부 측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비해서 이미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늦어진 뒤에야 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겨우 끝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시도 늦었고 정부의 대응은 그보다 더 늦었던 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백종현 의원실에서 정부의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7일 날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질병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면책하는 결정을 해당 회의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질병청에서는 이 앞서가지고 지난달 23일에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서 백신 선구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백신을 도입할 때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등 이러한 질의들을 해가지고 지난 27일까지 문제없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절차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말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최종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부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가 늑장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지난달 하순에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 검토를 서둘러서 끝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질병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백신 도입 검토를 3개월이나 5개월 늦게 시작했다라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할 때 올해 7월 달에 해외 제약사하고 구매 협상을 할 때 물건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9월에 나왔고 11월 말에나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완비가 되었으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뒷북을 쳤다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K-방역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나서 K-백신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만 강조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 청와대 측에서는 22일날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관련해가지고 이게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백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말라면서 대통령이 마치 그동안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하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지난 4워부터 문 대통령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공개 회의 자료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이번 정부 측에서 해외 백신 구매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행보 13건 가운데 9건은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게 7건이었고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된 발언이 2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국제 공조하고 수입을 통해가지고 해외 백신을 빠르게 확보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보다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자체 개발을 더욱더 강조한 메시지 이른바 이 K-백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백신 확보 관련된 발언 13건 중에서 해외 백신 구매 지시 메시지는 지난 9월 15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가지고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두라라고 지시한 것이 처음으로 나왔었던 해외 백신 구매 지시였으며 나머지는 논란이 확산된 11월 말 이후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은 자체 백신 개발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지난 6월에서 7월부터 해외 백신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우리만 K-방역을 자신하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자체 백신만 얘기를 해왔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9월 지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부 측에서는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보면 그러한 정황이 더욱더 짙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달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방문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백신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하고 효능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어서 국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현황을 언급을 하면서 K-방역에 이어서 이 K-바이오가 다시 한번 희망과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이 가장 지금 중요한 만큼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9일에도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지시하면서도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확진자 급증하고 백신 미확보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문 대통령이 이러한 행보를 놓고 보았을 때 문 대통령이 백신을 해외에서 확보하려는 행보보다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무게를 두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대통령이 백신 확보라는 속도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방역 당국의 백신 확보도 늦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그간 백신의 확보 지원하고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부작용 사례들을 확인해가지고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행보에 대해서 관과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적폐청산을 지켜본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대통령의 백신 확보 지시가 9월달에 내려왔을 때도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면책권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백신 확보 관련해가지고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에서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런 직언을 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가지고 공무원들이 경짓된 자세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뭐 너무 무리한 추측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죠 현재 그 정부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로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라 뭐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항상 여론을 의식을 해가지고 질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뭔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참모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굉장히 그 경직된 자세로 몸을 사리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을 강조하고 화이자, 모더나 등은 뒤로 한 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올인을 한 것도 K-방역의 과신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현장 행사 방문에 세 차례나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으며 청와대 측에서도 셀트리온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측에서는 지난 7월 달에 보건복지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백신 생산 공급 협력 사실을 알리면서 작년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등 정상 외교가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라고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행보 역시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항상 정세균 총리가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K-방역 홍보를 할 때만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밋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K-방역이라든가 K-백신에 집착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국적에 상관없이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현 정권하고 문 대통령이 K-방역을 너무나 과신을 하고 K-방역의 뒤를 이을 K-백신이라든가 치료제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집착을 하다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방역 당국이라든가 부처에 맡길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 직접 나서가지고 정상 외교 등을 통해서 백신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통령은 참모진 등을 진책하기 전에 스스로 실책을 먼저 인정을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앞으로는 의견을 좀 들을 때도 청와대 참모들을 조금 빼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료계에서는 지금 백신 관련해서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을 시켜가지고 전 국민의 집단 명역을 달성하는 것인데 현재 청와대라든가 정치권에서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이 정쟁으로만 번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청와대 측에서는 여태까지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 왔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백신 확보 관련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라든가 백신을 가지고 정치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